넌 허리가 몇이니? 24요 힙은? 34요 어렸을 때부터는 눈이 좀 달라 아무리 예뻐도 뒤에 살이 먼저 나면 넌 눈이 안 가 긴 생머리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가념한 여자라면 넌 맘이 안 가 허리는 너무 가는데 히트 커 만난 화질이 작게 너무 힘들어 쉑다 부리다 부리부리 쉑다 부리다 부리부리 앞에서 바라보면 너무 착한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쉑다 부리다 부리부리 쉑다 부리다 부리부리 널 어쩌면 좋니 너를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좋니 니가 왜 이렇게 좋니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떼질 못하자니 널 어쩌면 좋지 널 어쩌면 내ounds 널 어쩌고 너는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널 어쩌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